안녕하세요. 다남다역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품고 있는 아이가 아니고 제 옆에 같이 키픽하고 있는 초코맘님의 집에 잠시 들렀습니다. 초코맘님은 요렇게 큰 대형파에 굉장히 큰, 잘 키우는 그런 아이들이 주로 있고 지금 오늘 영상에 담을 아이는 저희 엄청 멋진 요런 아이들을 영상에 잠시 담으려고 합니다. 두둘레학과의 아이들인데요. 화분도 멋이 있고 하나의 하나이고 굉장히 작품성이 있는 아이들을 품고 있는 초코맘님이에요. 로제학과의 아이들을 보내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